오늘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 한 장 때문에 뉴욕 증시까지 출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진이었는데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뉴욕 김종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 현지 시간 오늘 아침 폭발이 일어났다는 설명과 함께 시커먼 연기같이 솟는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을 처음 올린 트위터 계정은 트위터 본사가 믿을만한 계정이라며 공식 인증한 이른바 파란색 체크마크가 찍혀있었고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피드라는 트위터 계정도 이 게시물을 퍼날랐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 제조단체지만 역시 체크마크가 붙어있다 보니 사람들이 블룸버그 통신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하면서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인도 언론까지 해당 뉴스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오전 한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까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관할 소방서에서 폭발과 관련된 사건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진은 AI가 합성해낸 가짜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된 다수의 트위터 계정이 머스크 인수 후 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체크마크를 구매한 곳으로 밝혀지면서 머스크가 재단장한 트위터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펜타곤 폭발 가짜 사진 소동 직후 백악관에 불이 났다는 합성 사진이 SNS에 올라왔지만 이 사진은 건물이 백악관과 전혀 담지 않아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